저희는 고구마! 퇴근길인가요? 아유! 왜 이렇게 못하세요, 여기! 아, 그냥 똑같이 하자, 케미나! 그게 아니라 가세요! 괜히 머리 썼다가 안 돼! 절대 모른다! 이거 알잖아? 제가 바로 선우한테 형이란다! 내가 이거 맞추잖아? 선우한테 엉덩이 한 대 맞을게! 형, 살살 때려줘! 쑥쑥하라! 쉬워, 쉬워! 나는 너네가 틀리게 해도 맞출 거야! 아, 그냥 쉽다가 그냥 난 다 쉬워,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겠니? 오! 수박! 참외! 그 과일의 크기처럼 그려봐! 크기대로 눌러야 돼, 크기대로! 이게 과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특삭특삭 날려! 정성을 들여봐! 오이, 오이! 파인, 땡큐, 앤네! 파인, 앤네! 인간이랑 꼬치! 인간이랑 꼬치라면 이거 아니겠어? 잘해, 나이스! 아... 와아! 아, 잠깐만! 잠시만, 마이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안 내려진 거, 가위, 가위, 보! 안 내려진 거, 가위, 가위, 보! 아! 안 돼! 후! 엄마, 놀이기구 같아요! 아니, 1등을 기억하는 세상이야! 나이스! 지연과 공개, 붙이고, 마이크! 죄송합니다! 재원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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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바로 어니,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